1분 영어바람 시간입니다. 영어바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를 준비했을까요? 복도가 영어로 뭔가요? 자, 막 PD님 띄워두시죠. 코리도라고 발음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R 사운드는 혀끝으로 하는 리을 발음이 아니다. 리을 발음을 혀끝으로 건들면 코리도어. 뭐 발음 좋게 들리나요? 물론 제가 하면 다 좋게 들리겠지만 코르도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이픈 나눠주시죠. C-O-R-R까지 먼저 하는 겁니다. 코르 하세요. 코르. 혀끝이 아무데도 닿지 않고 있죠? 혀끝이 아무데도 닿지 않고 있을 것이다. 코르. 그 다음에 아이를 발음하지 말아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도어로 넘어가 보세요. 코르 아예 발음하지 말고 도어. 코르 발음하지 말고 도어. 코르도어. 자연스럽게 붙이셔야 됩니다. 자, 해보시죠. 코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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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코르도어. 코르도어. 이거 복도 코르도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른 이 문장에서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호텔 체크인을 하는 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 호텔 리셉션 리스트가 단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안내를 직접 알아듣고 호텔 룸을 찾을 수 있겠나요? 도전해 보시죠. 코르도어. Alright, I've got you all checked into your room. This is your room key. You're in room 653. Just take the elevator on the right up to the sixth floor. When you get off the elevator, turn right. Your room is at the end of the corridor on the left-hand side. Just leave your suitcase here and the bellboy will bring it up. 좋은, 감사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땅에 도착하시면 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리셉션 이스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복도 맨 끝에, your room is at the end of the corridor. your room is at the end of the corridor. 코리도라고 하지 않았죠. core 하고 I 발음하지 말고 door. 다시 한번 해보시죠.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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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idor. 다시 한번, corridor, corridor. 이게 ㄹ 발음을 하지 않게끔 발음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I 사운드가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발음하기 힘든, 혀를 꽉 힘줘야 되는. corridor. 천천히 하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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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room is at the end of the corridor. on the left hand side. 라고 하시면, 딱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복도 맨 끝에, 그 좌측에, 여러분의 방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잘, 여러분의 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도를 알아듣고, 여러분도 corridor 하지 마시고, corridor. 항상 listening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발음, 여러분께서 발음을 그대로 corridor. 내지는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미국인 내지는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역시 그 단어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분 영화 발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